스톱뮤직 구독자 여러분! 저희 앱캐스터 아이 캐스터 마이크! 안녕하세요! 캠플라입니다! 저희 캠플라가 5번째 앨범 매직아웃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앨범 매직아웃은 온 세상이 사랑을 지우신 분을 돌고 있는 마법 같은 시간을 의미하는 앨범입니다. 하이테로 갈릴레오는 사랑에 빠진 소녀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관찰하고 사랑에 대해 알아나가는 과정을 그린 디스코홍크의 정렬곡입니다. 이번 앨범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언제나 캠플라와 함께하는 캠프직도 완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캠처 아이 캠처 마이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캠플라였습니다!